안녕하십니까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략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심해져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거척돔의 무관중 경기가 재개가 됐는데 이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분들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 계기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3차전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브리검 선수가 이날 등판을 해서 6이닝 1실점에 좋은 투구를 보여줬는데 사실 투심 제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사구를 내줬어요. 스트라이크 비율도 30%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힘겹게 이닝을 끌고 갔는데 다행히 커브랑 슬라이더가 좋은 브레이킹을 보이면서 상대 타자들을 잡아냈고 많은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6이닝 동안 7개를 잡아내면서 상대 타들을 돌릴 수 있었고 브리검 선수가 앞으로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게 팀이 후반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은 이승호 선수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호 선수가 직구가 자연 커터성이 좀 먹는 날은 재구에 조금 애를 먹는데 이날은 자연 커터가 먹지 않고 약간의 투심성 페스티벌을 보이면서 상대 우타자들 몸쪽으로 파고드는 직구 재구가 굉장히 좋았고 반대로 체인지업은 철저히 바깥쪽만 활용을 하면서 상대 타자들의 밸런스라든지 타이밍을 깨버리는데 성공을 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타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커브도 굉장히 위력적으로 떨어지면서 타자들에게 한 가지의 추가 생각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위력적인 투구로 이 세 가지 구종을 바탕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를 이어나갔고 상대 타자들을 범타 처리해 나가면서 완봉을 할 수 있는 기대를 굉장히 이끌어준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지쳐있던 불펜에게 휴식을 준 점은 이성훈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전날보다 조금 더 더웠던 날인데요. 이성훈 선수가 그래서 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날 2-3 풀카운트까지 가는 타석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경기전 미팅에서 조금 빨리 승부를 들어가자는 그런 미팅의 결과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성훈 선수의 루틴이 있어요. 이성훈 선수가 고척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1-3 한 대도 나와서 옆에서 약간 몸을 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날은 너무 더운 나머지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거든요. 마운드에서 체력 소모를 해야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옆에서 몸을 풀고 들어가는 행동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체력 보충을 다른 식으로도 많이 했던 게 이날 길게 가져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타선은 경기 초반 노경원 선수를 공략하면서 초반 흐름을 잘 잡아줬어요. 3득점에 성공하면서 좋은 흐름을 잡아줬고 이성훈 선수의 호투에 도움이 될 만한 공격을 만들어 줬습니다. 4회부터 9회까지는 무득점에 그쳤지만 멀티히트를 기록한 선수도 있었고 러셀 선수도 3안타로 조금 타격감이 살아나는 모습은 앞으로 다음 주 2연전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도 새로운 선수들 박병원 선수, 임병원 선수, 박동원 선수가 합류하는 시점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회 이형준 선수가 1,2루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승계주자 득점 효용률이 0%인 만큼 그 위기를 잘 넘겨주었고 9회에 등판한 조상훈 선수도 내야수들의 실책이 곁들이긴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3진을 잡아내면서 세이브를 성공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상훈 선수 경기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1화전 2경기 동점상황에 등판해서 9원승도 챙기고 열심히 호투했는데 3차전에 세이브 상황이 나와서 20세이브를 기록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날은 20세이브 상황이 나왔는데 좀 내야가 흔들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경기 끝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20개를 챙겨주는 동료 선수들이 좀 신경 써준 게 아닌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좀 좋은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조상훈 선수 20세이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축하합니다. 런더운 상황에서 병살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빠른 타구였거든요. 근데 전병원 선수가 1루를 먼저 베이스 터치를 했는데 일단 1루수 땅볼이 되는 순간 타구에 맞는 순간 2루수 김혜성 선수랑 조상훈 선수는 1루 커버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전병원 선수가 1루를 터치하고 2루를 선택을 하면서 태그 상황이 연출된 게 조금 어수선했는데 여기서 이제 러셀 선수가 전병원 선수랑 런더운 플레이를 하면서 마차 선수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사실 2루가 이렇게 되면 비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석적인 플레이면은 외하수가 들어와서 2루를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타구가 워낙 빨라가지고 외하수도 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애매한 상황에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 풀을 붙여보자면 전병원 선수가 3루 주자였던 이대훈 선수가 홈으로 대시하는 과정에서 홈을 먼저 선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김혜성 선수가 1루로 스타트가 끊긴 시점에서 중간에 이제 선로를 변경해서 2루를 따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영상에서 이승호 선수가 루틴을 깨고 좀 체력을 비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전력분석팀도 좀 루틴이 있거든요. 예전에 바축합포 영상 소개할 때 이수범 매니저가 바축합포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뒤에 보시면 냉장고 보시면은 저희가 승패 동그라미 승할 때 동그라미 패할 때 이렇게 비 내리는 비금을 치면서 하는 건 있는데 이길 때는 한 사람이 계속 치고 질 때는 또 다른 사람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하는 루틴도 있고 또 원전경기 와서는 숙소에서 야구장 나가는 길 지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또 운전대도 다른 사람이 잡아보고 또 이 운동복 셔츠도 지면은 뭐 바꿔보고 하는데 분석팀 내부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재밌는 루틴을 만드는 게 어떤 미신을 믿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팀의 승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3연전이 종료가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연전이 시작되는데 첫 상대가 하필이면 또 NC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했고 부상선수들도 다 한꺼번에 복귀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꼭 NC를 조금 턱밑까지 더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